제가 그 다음부터는 길을 열어줬어요. 외지 말고 표현하시오.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 어떤 애가 용지를 지내고 잃어버렸어. 이만한 것들 그랬어. A3에다가 여기다가 이건 또 뭐냐. 그런데 애가 아예 선생님 여기 영어 단어를 다 숨어있잖아요. 이게 안 보이는 시가 같을 때가 아닌 거야. 그러니까 장차는 분은 시가 같을 때. N, A, T, Y, 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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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, F, F은 어디 있어? 여기저기 뒤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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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? F 아니에요? 이런 게 F? 아 T야 미소 미소 미소하고 미소하는 학생이 이런 식으로 짜증내네요 왜 저런걸 안보여 진짜 그래서 수행평가가 다양해야되는 이유에요 일제고사를 12반 관리에서 보는 수행은 수행이 아닌거에요 다양하게 해야 아 다른거구나 공룡단원에서 Extinction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 공룡단원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공룡단원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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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정